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는 안주고? 엄마가 사왔는데 같이 먹으려고? 엄마가 사왔는데 같이 먹으려고? 응. 거기서 입을 다 빠져. 엄마가 한 개만 줘. 일단은 못 싸우겠네.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맛있어? 응. 다겟도 맛있지? 응.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합시다. 알겠지요? 알겠슈? 엄마 한 번 봐봐. 엄마가 사망합니다. previous 영상에서 만나요. 애플레안타워 지금은 안tering 남편이 있길래. 엄마가 사왔습니다. 염있고 남편과 함께하는 수업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집은 매일 이에요. 엄마가 사왔어요. 우리 집사로 계신 것들을 통해 가고. 엄마는 매일 이유로 교수장으로issements. 우리 집사로 계신 것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커플에서 너무 많죠. 내가 가고. 나도 엄마가 사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come, let us adore Him 오, come, let us adore Him 오,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God of God Light of light Lo, He abhors not the Virgin's womb Mary, God begotten, not created O, come, let us ador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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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Matilda 소고루points 이번엔 토트도 맛있긴 하더라 청구르 먹을래 청구르도 줄게 dissipation 엄마 룩이 이렇게 안 대인신데 dapat 봐봐 보여 알., drops 아주 예쁘다 오늘은 승민이가 병난로를 만들 Dak 근데 이어 3나 이쁘나 이어 5는 좋아줘 그래? 엄마가 오늘 승민이 스포츠 하는 거 구경하러 갈 테니까 재밌게 해 알았어? 응 진짜 선크림 많이 발랐네 많이 줬어 엄마가 그랬어? 오늘 승민이는 스포츠 데이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학교에 구경하러 가야기도 하고 오늘 피의복을 입고 가야는 아침입니다 가자! 승민이 신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프라이데이잖아 프라이데이인데 승민이 오늘 스포츠 데이잖아 오늘은 승민이가 스포츠 데이라서 지금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승민이 학교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프라이데오 승민OO 승민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네네 несколько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계속 mates 1, 2, 3, 4, 5, 7, 8, 9,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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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